이제 강릉이 우리 또 서울인 e-sports 사람의 프론티어이자 또 글로벌 리드라고 하는 명성에 걸맞게 e-sports 전용 경기장을 찾게 돼서 주말을 기쁩니다. 우리 친구 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기는 건강한 문화 건강으로 자리 잡고 e-sports의 가치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아카이브를 만드는 등 경기장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고 이곳 상암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즐겨찾고 한 유효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바울러는 다양한 e-sports 장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상암의 스타디움으로 옮기니까 경기장도 크고 관객들도 많이 오시고 관객들도 여러 가지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e-sports가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색다른 공간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김 labour 보시고 개관 축하 퍼포먼스를 진행하게겠습니다. 앞서 소개해드린 다섯 분과 개 발출을 위해 성장 동목의 발판을 발라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hazelan!